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출신 가정주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꿈꿔왔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오랜 기간 저를 뒷바라지해줄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입학을 포기하고 장학금을 준다는 국립대학교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의사에 대한 선망이 있었습니다. 의대에 갈 만한 실력도 됐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니 늘 가슴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려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습니다. 의료봉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었죠. 이럴 땐 제 직업도 참 쓸모있고 보람찬 직업이구나 싶어 위안을 삼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제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와는 제가 봉사활동하는 보육원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나름 성격도 잘 맞아 함께 어울리다 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 그 친구가 제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남자는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의사였어요. 게다가 돌싱이더군요. 나이 많은 돌싱을 제게 소개해주려는 친구가 좀 황당했지만 그 친구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맨날 애들 가르치면서도 네가 의료봉사하는 의사였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의사가 못 되면 의사 사모님이라도 되는 게 어때? 좋은 집안에 직업도 의사라니까 한번 만나봐. 게다가 그쪽 지인 말로는 너 아니면 소개팅 생각 없다 그랬대. 네 사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꼭 좀 연결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한번 만나봐. 저한테 나쁜 일을 권하는 친구도 아니고 악심을 품고 있을 사람은 아니라서 친구의 본심 그대로를 믿고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만남이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의사 와이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그와 짧은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연애가 짧았던 건 그 남자가 저와 사귀면서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고 애초에 사귈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단점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잣집에 잘난 남편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냐며 결혼하기 좋은 기회라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참 괜찮은데 아무래도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인 게 좀 그렇긴 하죠? 그게 뭐 대수겠니? 이렇게 좋은 집안에 직업이 의사인데 그 정도 흠은 흠도 아니야. 두 살 된 애가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 생각엔 이 정도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평생 몸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애기 엄마도 사별했다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너만 괜찮다면 엄마, 아빠는 이 결혼 찬성이야.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에 적극 찬성하셨어요. 심지어 그 남자가 애 딸린 돌싱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부모님의 적극 찬성에 주저하던 마음을 접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내심 저도 좋은 남자 만나 편하게 사는 인생이 뭔지 겪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는 다르게 예비 시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에게 막 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네가 혜은이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다던데 일하는 건 적성에 잘 맞니? 네, 저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저랑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동현이한테도 잘할 수 있겠네. 그나저나 적성에 맞는 그 직업은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니? 갑작스러운 휴직 얘기에 남편이 먼저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혜은이 아직 저랑 결혼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혜은이, 네가 대답해 봐라. 네 생각이 궁금하구나. 휴직이요? 전 휴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동현이 엄마가 되는 건데 일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나는 네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구나. 하긴, 애를 안 놔봤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휴직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생각보다 네가 똑똑한 아이라 다행이구나. 첫 인사를 간 날의 주된 대화는 남편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될 거라 예상했기에 시어머니 요구에 바로 수긍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무척 고마워했죠. 저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해. 사실 어머니는 내가 재혼하는 거 반대하셨거든. 자기가 정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현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고 당신 휴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정도는 각오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왜 그렇게 저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 무슨 말이 그래? 내 말은 당신이 너무 좋아서 꼭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도 결심한 거고. 그의 어머니의 반응은 좀 충격적이었지만 남편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나빴던 감정은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뒤로 제게 차갑게 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저희는 신혼 생활을 얼마 즐기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됐어요. 남편이 지인의 권유로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의료봉사 특성상 가난하고 낙후된 오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전화기는 꺼져 있는 일이 많았네요. 그럴 때면 전 걱정이 되어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날이 계속되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길어지니 저도 조금씩 외롭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처에 사는 신우이 덕분에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고 신우이 또한 한 의사였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위축이 됐지만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신우이는 자신의 직업을 내세우는 일도 없었고 제게는 너무 잘 대해줬기 때문에 저는 신우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료봉사를 갔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하기도 했어요. 조카를 핑계로 저를 만나러 오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기를 보는 게 제 주된 일이었어요. 혼자서 외로이 남편의 아기를 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이가 집에 와서 제게 활력을 불어넣고 가곤 했죠. 게다가 신우이도 동현이가 첫 조카라 그런지 무척이나 예뻐했어요. 매일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저를 따르며 함께 육아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란 편이라 형제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신우이가 제겐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신우이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제게 깎듯이 대해줬어요. 신우이는 상견례 때 오고 결혼식엔 참석을 못했는데 그 점을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우이는 해외 봉사 중이었거든요. 상견례 때 신우이가 제게 오빠랑 오빠의 아들 동현이를 잘 부탁한다며 고맙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던 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똑똑한데다 인간미도 넘치는 착한 신우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신우이는 시댁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신우이의 다과를 제일 먼저 챙겨주었고 심부름 하나 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윤정이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다네. 요새 어째 부쩍 더 마른 것 같어. 엄마도 참. 저 한의사예요. 제 몸은 제가 잘 챙겨요. 아휴, 참 그치. 그래도 우리 딸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새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 윤정아. 무슨 설거지를 한다 그래? 그냥 앉아서 쉬어. 엄마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애기 옆에 좀 누워라. 얘, 설거지는 너 혼자 할 수 있지? 네? 아, 네. 이렇듯 이 집안에서 신우이는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누구 하나 신우이에게 막대하는 법이 없었고 떠받들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저와 신우이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온도차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빈정이상에서 신우이가 미울법도 한데 신우이를 알면 할수록 신우이의 성품에 반하곤 했네요. 특히 제게 거리감 없이 대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신우이 덕분에 시부모님과도 곧잘 지낼 수 있었고 남편이 없는 외로운 시간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자주 저를 찾아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함께 동현이도 돌보다 보니 신우이와 빠르게 친해져 갔어요. 남편이 없던 긴 시간도 금세 흘러가 어느새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편과 신혼을 즐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닫아두었던 병원을 여느라 또다시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신우이 또한 갑자기 바빠져서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 외롭기도 했죠. 그렇게 집에서 아이와 신랑 일을 하며 지쳐갈 때쯤이 되면 신우이가 놀러오곤 했어요. 새언니, 요새 오빠랑은 잘 지내요? 오빠가 너무 바빠서 새언니 잘 못 챙겨주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집에 오면 항상 저 챙겨주고 가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잠깐이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스윗하네. 예전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새언니한테 잘하는 것 같다고요. 신우이는 남편의 전부인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남편의 전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보려고 해본 적도 없던 저였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왕 이야기가 이렇게 꺼내지니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더군요. 남편 전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얘기 안 해줬어요? 네. 그 사람 왠지 과거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요. 그랬구나. 아마 오빠도 아직 못 잊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못 잊겠거든요. 네? 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젊은 나이에... 암이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잖아요. 새언니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오빠를 위해서도, 새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동현이를 위해서도요. 네, 그럴게요. 아가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제가 한의사인데요, 뭘. 그나저나 새언니, 말라온 김에 저희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제가 몸에 좋은 걸로 약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 꼭 들리세요. 빈말 아니에요. 건강할 때 잘 챙겨야죠. 고마워요, 아가씨. 그날 밤 자정이 훌쩍 넘어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날 하루 남편의 전부인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오늘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응? 뭘 들어? 당신 전부인 얘기요. 뭐? 아, 깜짝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놀래요? 어, 미안해. 그런 얘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냐. 윤정이가 뭐라고 해? 남편은 우수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본 채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 정 많고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못 잊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윤정이가 그렇게 얘기해? 네. 그 여자 때문에 당신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안 그래.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내 옆에서 우리 동현이 잘 돌봐주면서 그렇게 우리 곁에 있어줘.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그리고 나한테 시집아줘서 고마워. 남편은 전부인을 잊은 것처럼 말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잊지 못한 마음을 그저 묻어두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제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저 아픈 과거를 지닌 저 남자를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네요. 그날 밤의 대화 때문인지 다음날부터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의도치 않게 남편과 제대로 된 신원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현이도 내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제 아이도 갖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아무래도 남편의 나이가 있어서 조급한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부부관계를 열심히 해도 몇 달간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 시누이가 집으로 놀러왔어요. 시누이는 조카 동현이를 안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세언니 요즘 뭐 고민거리 있어요? 네? 아, 아니 뭐 제 얼굴에 그렇게 써있나요? 네, 써있어요. 세언니도 사람이 참 솔직해서 그런가 얼굴에 다 드러나네. 고민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알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요. 혹시 알아요? 내가 도움이 될지. 저는 시누이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시누이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곤 말했습니다. 세언니 제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빠는 동현이도 있고 예전 검사도 문제 없었던 걸로 봐서는 세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세언니한테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번 검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면역이 떨어져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혼자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랑 얘기하고 나니까 도움이 되네요. 이번 주에라도 바로 검사 받아보러 가봐야겠어요. 나 아는 친한 인사 있으니까 한 번 검사 받아보러 갈래요? 내가 예약해놓을게요. 아, 괜찮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대로 가야죠. 잠깐만요.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요? 그렇게 신우이가 전화 통화로 제 예약을 잡아줬고 저는 신우이 덕분에 편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긴 했지만 임신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였어요. 임신을 해야겠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임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신우이는 자신이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주겠다며 저를 한의원으로 불렀습니다. 전에 들르라고 했을 때 미안해서 계속 안 가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신우이가 절 부른 거였어요. 이런저런 검사 끝에 신우이는 제게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약재비보다 돈을 더 넣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새언니 이럼 제가 뭐가 돼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그 봉투는 다시 가져가세요. 차라리 저 말고 우리 동현이 장난감이나 옷이라도 사줘요. 전 그게 더 좋아요. 오빠가 그러는데 새언니가 동현이한테 교육적으로 엄청 잘 돌봐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요.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정주기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이라뇨. 결혼 결심한 시점부터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야말로 정말 서운해요. 미안해요. 새언니는 정말 제가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좋은 사람 같아요. 처음 봤을 때요? 상견내장에서요? 그날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셨다고요? 하하 말이 그렇다고요. 하하 그나저나 아가씨 요즘 갈수록 살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요새 일이 많이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식욕이 없네요. 보약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먹어야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걸로 아가씨 약재비하세요. 아, 참 돈봉투 다시 가져가시라니까요. 한의사한테 한약 지어주는 사람은 새언니가 최초일걸요? 하하 그런가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꼭 약 지어드세요. 신우이와의 대화는 언제나 정이 넘쳤고 따뜻한 대화들이어서 제 마음이 언제나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다만 갈수록 살이 빠지는 신우이가 걱정될 뿐이었죠. 얼마 후 신우이가 지어준 한약이 도착했고 저는 약을 먹으며 임신을 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임신에 집착해서인지 임신은 뜻대로 안되더군요. 병원에서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와 남편은 동현이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시댁에서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불시에 부른 적은 처음이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평소와 다름없으셨고 그날은 신우이도 시댁에 와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윤정이가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봐야 한다고 해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불렀다. 이번에 윤정이가 미국에 가면 좀 오래 있을 모양인가 봐. 아가씨 미국에 오래 머무시는 거예요? 네 그쪽 미국 한의사협회에서 아는 분이 저한테 와달라고 해서요. 그렇게 됐어요. 아가씨 오랫동안 못 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립네요. 그래요?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요. 거기 가서도 꼭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꼭 해. 시댁이는 남편의 말에 미소를 띄고는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가족들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는 바람에 저도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어야 했네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누이가 절 방으로 부르더군요. 새언니 저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내세요. 이런 말 식상하지만 동현이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 오래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안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세상 일이 다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저 새언니 네, 아가씨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새언니한테 잘못한 게 있더라도 너그러리 용서해 주세요. 잘못이라뇨. 아가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제가 아가씨를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늘 아가씨 덕분에 시집 잘 왔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도 늘 제가 새언니한테 고맙고 미안해한다는 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날따라 시누이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게다가 잘못이라느니 용서라느니 하는 단어가 어진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었어요. 시누이가 평생 떠날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가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시누이가 쥐어주었던 한약도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시 한약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시누이네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절 알아봤는지 아는 채를 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 근데 이제 원장님 안 계시는데 아 네 알아요 전에 지어먹었던 한약 좀 더 지어가려고 온 거예요. 네 그럼 잠시만 앉아계시면 불러드릴게요.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를 담당한 한의사는 새로운 페이 닥터인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의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아 오히려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 사실은 어디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요. 전에 여기서 지었던 한약을 좀 더 지어먹으려고요. 어 잠시만요.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페이 닥터는 한참을 무언가를 들여다보다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지금 피임 중이신가요? 네? 아니요. 지금 환자분 보약에 들어가는 약재는 전부 임신을 방해하는 것들인데요. 지골피, 지각, 현우색, 당기, 사양 피임 중이 아니시라면 이걸 굳이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임신에 좋은 한약이라고 해서 지었는데요. 네? 여기서 질려보신 거 맞으세요? 네. 여기 대표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거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약을 짓지 않는 한 이렇게 약 짓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저희 원장님이 지어주신 건 맞아요? 실수하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네요.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 전해드릴게요. 일단 약 짓는 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페이 닥터도 곤란해 보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원장님 언제쯤 다시 한의원에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사실 원장님이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휴직 상태세요. 지금 한의원 운영도 부원장님이 대신 맡아서 하고 있고요. 원장님 해외 나가 계신 거 아니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니 어디 가? 원장님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잘은 모르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나와 멍한 얼굴로 수납을 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신우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약을 먹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오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빠의 아내인 내가 싫어서 그런 일을 벌인 걸까? 온갖 생각이 들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사람은 오직 신우이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양병원이라니 외국에 나간다던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말도 무언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이는 받지 않더군요. 저는 화가 난 마음에 가라앉히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훨씬 더 큰 충격을 맞이해야 했어요. 온 집안을 둘러봐도 동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동현이를 봐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모님도 동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공원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갔나 해서 이모님께 전화를 보았어요. 이모님, 혹시 동현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니요. 아까 점심때 동현이 할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저한테는 퇴근하라고 하셔서 저는 집에 왔고요. 아, 그랬어요? 연락받은 게 없는데 동현이가 없어져서 좀 놀랐네요. 실은 제가 사모님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동현이 할머니가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라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불안해져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에 달려가 동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너무 경황 없이 들어왔던지라 차키를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차키를 낚아채듯이 집어올리다가 그만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깨져 바닥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필 바보 나중에 액자가 깨지니 짜증이 있는 대로 솟구쳤지만 이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어서 액자 유리를 치우려는데 깨진 유리 밑으로 낯선 사진 두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액자 안에는 한 장의 사진만 있어야 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곳에는 동현이 백일 때쯤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었는데 남편 옆에는 신우이가 다정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왜 신우이랑 찍은 동현이 백일 사진을 여기에 넣어뒀지? 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우이가 남편의 전부인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별했다던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 신우이 행세를 하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신우이를 처음 만난 상견내장에서의 대화부터 본인 입으로 전부인 얘기를 꺼내던 신우이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찾으러 갈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도 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느새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이야 당신 불도 안 켜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삑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불이 들어왔고 그제야 저는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보았는지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당신이랑 아가씨 뭐냐고 너희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네 정체가 뭐냐고 남편은 제가 던진 사진 도장에 말문이 막혔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저기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사별? 사별 좋아하시네 버젓이 지 마누라 옆에 끼고 있으면서 새 마누라를 들여? 당신 식구들이 이러고도 제정신이야?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우린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좋아서 이런 짓 한 거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건데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긴 하니?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랑 결혼한 거냐고 진정도매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이런 미친 집구석이랑 엮였는데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뭐? 미친 집구석? 당신 말 조심해 혹시 둘이 짜고 나한테 피임약 먹인 거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피임약이라니 모르는 척 그만해 역겨우니까 당장 그 여자 데려와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은 전화를 받더군요 네 어머니 네? 뭐라고요? 알겠어요 당장 갈게요 어디 가? 지금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급해 저는 나가려는 남편을 막아섰고 남편은 그런 저를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차키를 챙겨 남편을 급히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를 뒤쫓아 그가 가는 곳으로 저도 향했습니다 어느덧 차는 한 병원 앞에 세워졌고 저도 그를 따라 내렸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제가 쫓아오는 것도 모르는지 아니면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쉰 그가 병실 문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의 엄숙한 분위기에 화가 나있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상 침대에는 시누이 아니 남편의 전부인이 누워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노부부와 동현이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임종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것처럼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무언가를 간신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차마 그녀 곁으로 가는 남편을 막을 수가 없더군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박탈할 만큼 제가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남편 뒤에 서있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다 제 욕심이었어요 가는 길 끝까지 욕심 부리게 되네요 동현이 좀 잘 부탁해요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어요 이제 곧 눈 감는 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의 말도 질책의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병실 안은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편지 하나를 건네더군요 숨기고 속이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인 우릴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편지를 들려주고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 안에는 신의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쇄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남은 여명을 듣고 나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떠올랐대요 동현이에게 엄마를 남겨주는 일이었죠 보육원에서 봉사하는 저를 보고 동현이의 엄마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직접 소개팅을 주선했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동현이 엄마의 뜻을 따라줄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구요 시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대했던 건 아직은 남편 곁에 머무르고 있던 그녀가 행여나 속상할까 봐 배려해준 거라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도 적혀있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했기에 이렇게 빨리 생을 마감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웠다더군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이생의 미련이 조금은 덜할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구요 제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한약을 지어준 건 행여나 아이가 생기면 동현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며 못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온통 사죄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그리고 염치 불과한다는 말과 함께 제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더군요 동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머물러줄 수 없겠냐구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이 억울해서라기보단 가족들을 남기고 생명이 꺼져가야 했던 그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녀는 제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그제야 그녀가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사죄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전 부인의 계획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더군요 늘 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따르겠다고 했어요 신우이의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3일 밤낮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해서 동현이를 만나고 신우이를 만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되돌아봐도 그들에게 악의는 없었어요 그저 간절한 바램들이 제게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돌아온 거였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었고 아들 동현이도 이제 내 자식으로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청천명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잠시 그들의 곁에 남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차갑고 꼿꼿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했던 건 아직 내 며느리가 살아 있어서였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에게 너무 청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만 서운했다면 잊어주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 후로 전 지금까지 동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이미 한글은 다 익혔고 수학도 곧잘 하는 걸로 봐서는 제 부모를 닮은 모양이에요 제가 교사 출신이었던 만큼 내년부터는 아이의 공부 습관 잡기에 열중하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도 힘든 시기를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끔 그녀가 떠오르네요 아마도 그녀가 처음 제게 이야기했던 그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기 때문인가 봐요 동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녀는 제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동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동현이의 진짜 엄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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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